저희가 또팻으로 한 이유는요 아까 또팻으로 얘기 안했는데, 그렇죠? 어플 이름 어플 이름이 또팻이에요 테드입니다 테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진짜 몇 년, 1, 2년 걸렸죠? 1년이요 어플을 오픈하는데 사실 앱스토어에 밖에 오픈을 못합니다,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오픈 메타를 저는 했어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아시는 지인분들이랑 해서 지금 여기다가 글도 써보고 왜냐하면 중요한 기능이 일단 어떤 기능이 있냐면 먼저 중고장도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인 것 같아요 벼룩시장인데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글을 몇 개 써야 되고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심해졌죠? 네, 심해요 나이 써야 되고 그런데 그냥 핸드폰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커뮤니티 어플에 또 지역 기능 이런 걸 좀 넣어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 전국이면 전국이고 내가 뭐 강남이다, 강남이면 강남 뭐 여기 하남이다, 하남이면 하남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고기 구피이면 구피가 분향글이 떴다 그러면 자기가 알람이 오게 그렇지 요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디케이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백과사전화해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죽음이에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물고기 종별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습성이나 이런 특징들을 넣는데 이거는 오래 걸리죠 이제 오래 걸릴수록 쌓여가는데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고기면 검색한 백과사전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거기에 찜팽 게시판이 있어요 찜팽 게시판이 뭐냐면 물고기별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정보를 이 물고기는 이런 특정이 있다 남겨주시거나 오히려 초본데 이 물고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찜팽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전체 게시판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히스토리가 쌓였는지 이런 질문에 오갖고 이런 정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생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충 제가 소개할 중요한 기능은 이 두 가지를 넣었다 생각이 들고 그 매거진 그 파트도 있죠 파트고리 대가서점 말고도 또 물생활 전반적으로 처음 물생활을 입문한 사람들 위한 뭐 어떻게 진짜 매거진이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어쨌든 기능은 완성이 됐고 그렇게 한 세, 네 가지 이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앱스토어만 지금 출시가 돼서 앱스토어말고 다른 PC버전이나 안드로이드로 해보실려면 www.tó팻.com 요거 치고 하시면 웹 버전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또팻으로 한 이유는요 아까 또팻으로 얘기 안했는데 그쵸? 어플 이름 어플 이름이 또팻이에요 앱스토어 전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언어로 바꿔서 어플을 출시해내 그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3주에서 한 달 네 좀 약간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 안드로이드에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또팻을 한 이유는 채찌피티한테 물어봤잖아요 하하하하 어튼 요렇게 어플 이름은 또팻으로 출시되니까 애니멀로가 운영하는 관성어 물생활 어플은 또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좀 뭐 건의사항이나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 저희 오픈톡방 열 거잖아요 오픈톡방이 있어요 또팻 사용자방 뭐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약간 공지사항방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길게 써야 된다 이러시면 hello at 또팻닷컴 이거든요 아니 애시란다 hello 골뱅이 또팻닷컴 여기로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 그거를 또 참고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디자인이 안 입혀진 거거든요 디자인들 다 나왔는데 어플에도 디자인이 안 입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주 단위나 1,2주, 2,3주 단위로 어플이 이번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짧게 영상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대 지금 완전 초기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플 출시 또팻 또팻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TV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끝 끝